트럼프가 제기했던 핵심 문제는 뭐였을까요? 트럼프는 어떤 지점을 건드렸길래 16년에 미국 대선전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년과 16년을 잘 비교해보세요. 어디가 색깔이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여기죠. 여기지. 여기가 샤아악 바뀌었죠. 호수가 있는 이곳을 그레이트 레이스 오대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대호 지역에 있는 어디? 첫 번째. 펜슬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나 아이오와 위스컨신 이 다섯 개 주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펜슬베니티비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국 대선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미국 대선은 아시다시피 4년에 한 번씩 열리죠. 따라서 내년 2020년에 미국 대선이 있게 돼 있습니다. 미국 대선의 날짜는요. 미국 헌법에 이미 정해져 있는데 11월에 첫 번째 월요일 다음에 오는 화요일에 미국은 대통령 선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에는 11월의 첫째 주 월요일이 11월 2일이에요. 따라서 그 뒤에 오는 화요일 11월 3일이 일렉션 데이가 되게 돼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일렉션 데이 대통령 선 와 부통령을 뽑는 날이 2020년 11월 3일인데요. 황당한 것은 저날 미국인들은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지 않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하는 거냐 선거일이다 대통령 선거를 뽑는 날이다 라고 돼 있는데 대통령을 뽑지 않아요. 그럼 뭘 하느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은 간선제로 돼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각 주에 있는 유권자가 자기 주를 대표할 선거인단을 뽑는 겁니다. 이 선거인단이 나중에 12월 4일에 가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게 되는 간선 시스템으로 돼 있습니다. 정리 한번 해볼게요. 11월 3일이 일렉션 데이인데 주의 유권자들은 대통령 부통령을 뽑을 선거인단을 뽑는 것이지 절대 대통령 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다. 이것부터 먼저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투표용지를 보시면 왜 복잡한지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투표용지를 한번 볼게요. 이 투표용지는 2016년 대통령 선거의 투표용지입니다. 위스컨신주의 투표용지인데요. 잘 보세요. 이게 내년으로 치면 11월 3일에 각 주의 유권자가 찍은 투표용지 그 자체입니다. 누굴 뽑는다고요? 대통령 부통령을 직접 뽑는 게 아니고요. 선거인단을 뽑는대요. 그런데 투표용지에는 선거인단의 이름이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 클린턴 오잉 대통령 부통령 정당 이름이 바로 써 있죠. 따라서 실제로 유권자가 투표할 때는 내가 대통령 부통령 정당을 직접 뽑는다는 그런 인상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트럼프를 투표했다고 해서 트럼프의 표가 하나하나 쌓이는 게 아니고 트럼프를 나중에 뽑겠다고 약속한 공화당 선거인단 표가 하나하나 쌓이는 거예요. 선거인단 영어로 일렉터럴 컬리지 라고 합니다. 대학 이름이 아닙니다. 선거인단을 영어로 그렇게 불러요. 따라서 어떤 주의 유권자가 여길 찍거라 여길 찍거라 여길 찍거라 여길 찍으면 여기를 찍겠다고 약속한 선거인단 표가 막 늘어서 경합을 한 결과 선거인단 표가 한 개로 더 더 얻은 그 선거인단이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 총수를 다 가져가게 돼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다 가져가게 돼 있어요. 각 주마다 55, 6, 7, 4, 3, 3, 3 이렇게 선거인단 표가 정해져 있고요.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주에서 유권자가 막 찍었습니다. 트럼프와 클린턴은. 그렇게 해서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한 표라도 더 있게 되면 트럼프를 찍겠다고 약속한 공화당 선거인단이 이 55표를 다 가져가는 거예요. 싹쓸이. 독식. 그래서 이거를 winner takes it all 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아바 노래 중에 유명한 노래가 있죠. 이 노래입니다. The winner takes it all. 한 표라도 더 얻은 선거인단이 배정된 선거인단 표를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모인 선거인단이 내년으로 치면 12월 4일에 모여서 대통령 부통령을 뽑게 돼 있어요. 따라서 사실 대통령을 뽑는 날은 12월 4일입니다. 그런데 왜 내년에 11월 3일을 선거이라고 부르냐. 사실상 11월 3일에 대통령의 향배가 정해지기 때문이죠. 왜? 선거인단이 뽑힐 때 나는 누구를 뽑겠어? 나는 이 사람을 뽑겠어? 이렇게 원래 약속을 하고 선거인단에 뽑히는 거기 때문에 11월 3일 날 이 독식 결과를 전부 환산해서 270표 이상만 확보하면 12월 4일은 결과를 안 봐도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 사실상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11월 3일 내년 11월 3일에 사실상 대통령 부통령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날을 election day라고 부르는 겁니다. 정리하자면 선거인단을 뽑는다는 게 사실상 대통령을 결정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선거인단에 선거인단을 뽑는 11월 3일을 미국의 대선 1이라고 부른다. 이해가셨죠? 이 숫자를 전부 더하면 말이죠. 538표입니다. 인구비례로 되어 있어요. 하우원 의원수와 같은데요. 그래서 그것이 인구비례로 쭉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과반수가 270표입니다. 270표만 딱 획득하면 사실상 11월 3일에 대통령으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죠. 나는 트럼프를 뽑을 거야 했다가 실제로 내년 12월 4일에 가서 트럼프를 안 찍고 딸 사람을 찍을 수도 있겠죠. 또는 나는 클린턴을 찍을 거야 했으면서 보니 샌더스를 찍은 사람도 실제로 2016년에 있었대요. 이거를 영어로 unfaithful 충실하지 않다 배신 때렸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2010년 선거에는 배신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요거 다 배신자예요. 왜냐하면 클린턴을 지지하겠다고 한 민주당 선거인단과 트럼프를 지지하겠다는 공화당 선거인단이 모든 주 50개 주에서 다 둘이 나눠서 독식했거든요. 따라서 이 후보를 찍겠다고 한 선거인단은 한 명도 없었어요. 실제로 나중에 한 달 뒤에 선거를 할 때 파월 스파티드 이글 폴 샌더스를 찍은 사람도 각 주에 한 명씩 있었다는 걸 말해 주죠. 스파티드 이글은 인디안 지도자 입니다. 야 그러니까 인디안 해방운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되겠죠. 이렇게 일부 이탈표가 있긴 있습니다만 대세의 지장이 없으므로 내년도 11월 3일이면 270표의 황당이 결정이 되면서 미국의 대선이 결정이 될 것이다. 자 이런 식의 간선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찍는 사람 중에서 일부는 자기가 직접 대통령 후보를 뽑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도 심지어 있을 수도 있겠죠. 왜 아까 투표용지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더 심각한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도 실제로 미국 전체의 그 후보 득표 수하고 실제로 대통령에 뽑히는 사람은 다를 수가 있는 게 항상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로가 근소한 차이일 때. 클린턴이 지고 트럼프가 당선된 2016년도 그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각 선거인단을 뽑겠다고 쫙 뽑은 선거인단에 사실 투표한 거지만 투표용지는 대통령과 부통령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랬죠. 그걸 찍은 표를 전부 합산해 보니까 트럼프를 찍은 파플로브 오프 파플로브 오프 라는 말은 피플이 찍은 표라는 뜻이에요. 피플이 직접 찍은 표를 보니까 트럼프에다 표시한 사람이 46.1% 클린턴에 표시한 사람이 48.2% 클린턴에 찍은 사람이 더 많은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한 주에 선거인단 표를 독식한다고 따라서 그 불균형이 생기다 보니 선거인단 표로 선거인단이 한 달 뒤에 투표한 결과를 보니까 트럼프 선거인단이 304명 클린턴은 227명 넘게 아니더라. 우리가 생각해보면 좀 이상하죠 미국은 하나의 나라인데 하나의 나라에 속한 후보 중에서 더 피플의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대통령이 못 되다니 정말 황당하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거는 미국이란 나라가 주의 연합이기 때문에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죠. 주의 연합이기 때문에 각 주가 우리 주의 연합체인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스테이츠 아메리카를 대표할 우리 주의 대표는 트럼프야. 우리 주는 몽창 클린턴을 지지 야. 그래서 주 전체가 독식하게 돼 있는 건 주를 대표할 후보를 하나로 정하라는 그런 식의 헌법정신이 이렇게 반영돼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미국 대선 과정 좀 이해하셨죠 미국 대선은요 얘기해도 그 하나로 동영상 한 시간 찍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미국 대선 얘기는 요 정도만 하고요. 자 이제 오늘의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갈까 합니다. 오늘의 제가 알려주는 주제는 앞에 제목도 보셨죠. 제목은 앤드류 양의 정치 실험인데요. 내년 대선에 나올 민주당 후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내년 대선에 민주당 후보로 지금 빅3가 있는데요. 이 빅3가 이 세 사람입니다. 조셉 바이든, 일리자베트 워렌, 버니 샌더스 이 세 명이 여론조사에서 1, 2, 3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7일 뉴욕타임스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지지율입니다. 물론 파퓰러 지지율이죠. 일렉트로보고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파퓰러 지지율은 26%, 20%, 16% 이 세 사람이 제일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빅3라고 합니다. 각각의 후보에 대해서 간략하게만 요약을 해드리면 바이든은 잘 아시죠? 네, 오바마 대통령 때 8년 동안 부통령을 한 사람이니까 국민적 인지도가 가장 높죠. 하지만 구인물이라는 단점이 있다는 걸 잘 아시겠죠? 과거 정권에서 부통령을 한 사람이 대통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미 4년에 터울까지 있죠? 엘리자베스트 워렌은 메사추세츠 상원위원입니다. 메사추세츠는 미국의 동부에 있는데요. 민주당의 아성입니다. 옛날에 케네디 가문도 메사추세츠에서 계속 상원위원을 했죠. 민주당의 아성이고요. 이분은 로스쿨 교수를 하시다가 이분의 대통령 선거전에 뛰어들었죠. 아주 지지율이 높습니다. 버니 샌더스 다 아시죠? 2010년 대선에 나와서 그때 킬러리 클린턴한테 예비후보에서 졌죠. 그래서 클린턴이 민주당을 대통령 후보가 됐는데 오랫동안 당이 없는 무당파 즉 말하자면 무소속 인사였고요. 민주사회주의자죠. 그러다가 2010년 대선을 위해서 민주당에 입당한 사람이고요. 어디? 법원 투주 상원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명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서 가장 앞서가 있는 세 명인데요. 이 사람 세 사람을 얘기하자고 제가 오늘 여기 쓴 게 아니고요. 이 사람보다 더 관심이 있는 이 사람 얘기를 하려고 제가 썼습니다. 제목에서 봤듯이 이 사람 이름은 뭐? 앤드루 양이 되겠습니다. 앤드루 양. 2017년 11월 6일 날 대선 출마를 선언했고요. 그 이로 2년동안 계속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처음에는 듣보잡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사람. 특히 정개나 일반 국민은 아무도 모르는 듣보잡이었는데요. 올해 6월에 지지율이 1%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지지율이 너무 낮으면요. 티비토론회에 못 나가요. 근데 점점 선거 지지율이 높아져서 한 달 지날 때마다 두 배씩 지지율이 높아지고 있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티비토론회에서 나와서 시간은 좀 적게 배송됐지만 자기의 의사표현을 아주 또렷히 해서 많은 사람한테 강력한 인상을 심어주고 있죠. 그래서 지지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앤드루양. 이름도 앤드루양이고 생긴 것도 백인이 아니죠? 과연 앤드루양은 어떤 사람일까? 일단 앤드루양을 지지하기로 한 사람을 보면 앤드루양에 대한 느낌이 좀 올 수가 있는데요. 이 왼쪽 이분은 누군지 아세요? 네. 일론 머스크입니다. 많은 자동차 애용가들이 사고 싶어하는 테슬라 자동차 회사의 경영자가 되겠죠. 일론 머스크가 지지하고 있고요. 이 사람도 아시죠? 할리우드 영화 배우인 네. 니콜라스 케이지. 이런 분들이 앤드루양을 지지합니다. 분명히 백인이신데 황인종 같아 보이는 앤드루양을 지지하고 계시죠? 아마 그분의 정강정책을 지지할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명인사들이 지지하는 앤드루양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점점 궁금해질 수밖에 없네요. 어떤 사람인가? 한번 이력을 보겠습니다. 먼저 75년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지금 올해로 44살이 되겠습니다. 미국 나이로. 미국 일이죠. 그런데 핏줄로 보자면 부모는 대만인 유학생이었답니다. 부모 모두 대만 출신으로서 미국에 유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명문대학이죠.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버클리 대학원에서 부모가 만나서 사랑을 싹 튀어서 결혼을 했댑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버지는 물리학 박사가 됐고요. 아이비엠이나 제너럴 일렉트릭에 재직하면서 무려 물리학 관련 특허가 69개나 했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죠. 특허 69개. 어머니도 통계학 석사고 형은 심리학 교수라는 거니까 정말 집안이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네요. 이거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대만계 미국인이다. 아버지 엄마 형 이 사람 다 공부를 엄청나게 잘한다.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매우 학구적이고 매우 유복한 집에서 잘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될 수 있습니다. 이분도 스스로 공부를 굉장히 잘했는데요. 어떻게 공부를 잘했냐. 보통 미국에서 아시아인인데 공부를 잘하면 보통 너드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이 너드라는 표현은 요새는 좀 좋게도 쓰입니다만 전통적으로 나쁜 의미로 쓰여 있어요. 미국 영어에도 상당히 많은 스테레오타이프가 있는데요. 고정관념. 우리가 아시아인 그러면 영화에 많이 나오는 어떤 느낌이 있죠. 요새는 많이 이미지가 바뀌었습니다만 예. 공부 열심히 하고 예. 두터운 안경을 쓰고 있고 수학하고 물리학을 잘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막 전문가인데 맨날 컴퓨터만 치고 있고 운동은 잘 안 좋아하고 키도 작고 뭔가 왜소하고 싸움을 잘 못하고 이런 식의 너드에 대한 인생이 있는데요. 앤드류양은 이 아시아인으로서 갖는 핸디캡이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알죠. 네. 너드라는 이미지를 완전히 깨고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asian guy who is good at math. 수학을 잘하는 아시아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학 잘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그러면서 math라는 모자까지 만들어서 전부 지지자들이 이 모자를 쓰고 다니고요. 또 어떤 슬로건을 얘기하고 있냐면 make america truly happy 라는 것을 선거구호로 쓰고 있습니다. 이 선거구호는 다분히 트럼프의 구호를 비아냥거리고 있죠. 트럼프가 2016년 선거전에 나왔을 때 슬로건이 뭐였죠 make america great again 미국이 미국이 예전에 위대했는데 최근에 위대함이 쇠퇴했어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만들 거야 라는 트럼프의 구호를 비틀어 갖고 위대하면 뭐하냐 사람이 불행한데 미국을 불행하지 않은 행복한 나라로 만들자 라는 얘기를 하면서요. 잘 보시면 math가 math죠. 야 이런 식으로 증의법적인 의미로 참 선거운동을 잘하고 있죠 나 수학절 해 수학에 관심이 많아 왜 수학을 말하나 하면 nerd의 이미지를 뒤집어 엎는 거죠 그래요 수학절 하는데 뭐가 문제라고 수학을 잘해야 돼 수학을 잘하는 아시안 가이를 트럼프는 제일 싫어해 이런 말을 굉장히 앤드류양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을 하는가 나중에 2부 3부에서 얘기하겠지만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앤드류양은 자동화와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트럭 운전사 350만명이 직장을 잃을 것이다 따라서 트럭 운전사가 직장을 잃으면 트럭 운전사가 이 고속도로를 다니면서 이용하고 있던 모텔 점원 식당들도 문 닫아서 무려 550만명이 또 직장을 잃을 것이다 이 문제는 정확히 수학의 문제다 대충 느낌을 담는게 아니고 정확한 숫자의 문제라 정확하게 이 숫자를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 숫자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질 수 있는 노일드의 이미지를 오히려 공격적으로 분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math라는 말 속에는 이런 식의 이미지까지 같이 지우고 있으니까 굉장히 재미있는 톡톡 튀는 젊은이다운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앤드류양의 집안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집안이는데요 앤드류양도 자기 이력을 보면 여러가지 특징인데 앤드류양에 대한 세계를 좀 더 해볼게요 앤드류양이 자기를 소개할 때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공립학교를 다녔는데 굉장히 인종적 시달림을 많이 당했댑니다 그렇죠 여전히 미국도 여전히 그런 면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자기는 언더독이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언더독이었을 뿐만 아니라 언더독하고 친하게 지냈다 또 리틀가이 리틀개 라고 친하게 지냈다 한국말로 하면 언더독은 뭔가 하면요 약자입니다 약자 아싸 인싸 아니고 아싸 나도 아싸였고 아싸 하고 친했다 리틀가이 리틀개는 힘없는 남자애들 힘없는 여자애들이죠 그래서 잘나가지 않는 사람들과 나는 친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이너리티 소수인종이고 소수자이며 소수자 편이고 나도 소수자다 이런 이미지를 매우 강조하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의미 있다고 볼 수 있죠 미국이 백인만의 나라가 아니고 소수자도 목소리를 내야 되고 나는 소수자인게 부끄럽지도 않고 자랑스럽지도 않고 그 자체 그대로 나는 얘기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특별히 자기를 언더독이라고 하는 건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언더독은 원래 개싸움 용어예요 개가 막 개싸움을 할 때 밑에 깔려있는 개를 언더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처음 미국에 전개해서 쓰이게 된 게 1948년 해리 트루먼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이길 때 처음 쓰였어요 48년도 선거가 이루어질 때 해리 트루먼이 이길 거라고 예상한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즉 언더독이었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를 판세를 뒤집어갖고 다시 올라타서 결국 해리 트루먼이 대통령이 되거든요 따라서 자기를 언더독이라고 하는 의미는 중의적인 의미가 있죠 네 내가 소시자다 나는 아싸다 아싸 페리다 이런 얘기도 되지만 나는 결국 이 판세를 뒤집어서 대통령 선거는 나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동시에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아까 집안이 공부를 잘했다고 했는데 이분도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습니다 집안이 좋다 보니까 미국은 또 공부하는데 돈이 많이 들죠 돈이 많이 드는 교육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초중까지는 공립학교를 했고요 고등학교는 기숙학교를 다니고 대학은 유명한 아이빌리그인 브라운대학을 다니고 그 다음에 콜롬비아 로스쿨 역시 아이빌리그죠 여기를 나와서 유수한 상급 대학들을 상급 학교들을 다 이수했죠 여기를 갖다 나와갖고 뭐 법인 변호사도 하고 벤처사업가 창업 이런 길에 뛰어들었죠 여기까지 보면 말이죠 이 사람의 이력은 미국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아시아계건 백인이건 상관없이 상류층 공부 많이 한 사람 뭐 왔어요 내가 볼 땐 인싸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여기서 이 사람을 멈추지 않고 2011년에 중요한 실험을 하게 됩니다 벤처포어메리카라는 비영리단체를 만들어갖고요 청년들의 창업지원 프로젝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다가 결국 미국 6년간 하다가 17년에 대선전에 뛰어들는데요 이 사람이 대선전에 뛰어들기에 가장 전사로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건 뭘 하는 건가 하면요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온 졸업생들이 보통 미국의 뉴욕이라든가 LA라든가 잘 나가는 도시에서 그냥 잘 나가는 기업에서 이렇게 보통 취업하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하지 않고요 미국의 유명 대학 나온 사람들을 펠로우로 뽑아서 2년동안 급여를 주면서 유급 펠로우십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에 관한 여러 경험과 교육을 시킨 다음에 또 그런 식의 많은 경험을 쌓게 해서 낙후된 도시 낙후된 지역으로 이분을 파견을 하면서 그에 따른 창업지원을 같이 하는 거죠 그래서 창업지원 교육 지원 프로젝트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따라서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하고 청년 창업도 지원하고 그 다음에 낙후된 지역의 경제도 활성화하면서 고용 문제도 해결하려는 복합적인 프로그램을 운영을 한 거죠 네 그래서 2011년 벤처포우메리카 굉장히 자기에게 중요한 사건이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대통령 선거전에 나가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더욱더 강하게 굳히게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올해 7월달에 미국의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이런 여론조사를 해봤어요 2016년에 트럼프를 찍었던 분들이 있죠 이 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거야 2010년에 너가 트럼프를 찍었는데 2020년 선거를 할 때 만약에 민주당 후보를 찍는다면 누굴 찍을래 라고 유가시라는 유명한 여론조사기관에서 여론조사를 했어요 결과는 아까 바이든이나 워렌이 아니라 3일에 했던 샌더스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앤드류 양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어요 어떤 여론조사라고요 4년 전에 트럼프를 뽑았던 사람이 민주당을 찍는다면 누굴 찍을래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표를 빼앗아 올 수 있는 민주당 후보를 여론조사 한거죠 트럼프표를 빼앗아 올 수 있다면 민주당의 자체 후보 선거전 에서는 밀리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 본선 경쟁력이 더 있다 이해가십니까 실제로 트럼프하고 붙었을 때는 이길 가능성이 가장 높은 후보로 버니 샌더스와 앤드류 양이 제시되고 있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의 의미는 뭔가 하면요 바로 트럼프가 제기하고 있는 문제와 가장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람 트럼프가 문제를 삼아서 16년에 대통령이 된 바로 그 핵심 지점을 꿰뚫고 있는 민주당 후보가 버니 샌더스와 앤드류 양이라는 그런 것을 말해줍니다 그럼 16년에 트럼프가 제기했던 핵심 문제는 뭐였을까요 트럼프는 어떤 지점을 건드렸길래 16년에 미국 대선전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012년에 오바마가 당선될 때 오바마가 재선될 때죠 그때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입니다 그때는 배신한 사람이 하나도 없네요 오바마하고 롬니만 찍었네요 다 하기로 한 대로 했습니다 16년 선거가 그만큼 복잡했다는 얘기죠 트럼프가 등장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공화당 지제도 곤혹스러웠고요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 힐러리 클린터 같은 대부호를 별로 좋아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반표가 많이 발생한 겁니다 16년에 트럼프가 최초로 당선된 시대 때에 선거인단 표의 분포도입니다 잘 한번 비교해 보세요 자 위아래를 잘 보세요 자 일단 왼쪽 서부지역 아 파란색은 말이죠 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상징색이고요 붉은색이 공화당 상징색입니다 이해가셨죠 우리나라하고 좀 비슷하네요 네 파란색 서부지역은요 12년이건 16년이건 항상 파란색이죠 서쪽지역은 민주당의 아성입니다 또 동쪽 볼게요 동쪽도 푸른색 푸른색 거의 동쪽도 변함이 없죠 서쪽과 동쪽의 도시지역 중산층 이상 동쪽은 항상 민주당을 지지하는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중간 부분은 전부 불죠 농촌지역은 공화당의 아성입니다 공화당이 선거인단을 독식하는 곳입니다 텍사스 항상 공화당의 아성이죠 부시 가문이 텍사스 출신이죠 텍사스 매우 보수적인 곳이고 공화당을 항상 지지합니다 바뀐 곳을 보세요 색깔을 이곳이죠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가 12년에는 민주당을 지지했다가 공화당으로 올마갔네요 플로리다가 항상 문제가 되는 곳이죠 2000년에도 실제로 부시하고 고어 엘고어가 붙었을 때 이 플로리다 표가 문제가 돼서 실제 재검표를 했죠 재검표를 하다가 재검표를 중단하라 그래서 그냥 부시의 당선이 결정되는 황당한 일이 2000년에 벌어지게 됩니다 2000년에 그 당시에도 엘고어가 국민투표를 더 많이 얻었어요 이제 선거인단에서 바로 플로리다에서 져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항상 538표 중에서 가장 많은 표가 있는 4개의 줄을 빅4라고 하는데요 캘리포니아 텍사스 그 다음에 플로리다 그 다음에 이 29가 뉴욕주가 되겠습니다 이 4개의 줄을 빅4라고 합니다 어 플로리다를 제외하고 3개의 주는 항상 지지당이 결정이 돼 있어요 별 문제가 안 되죠 자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 볼게요 12년과 16년을 잘 비교해 보세요 어디가 색깔이 제일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렇죠 여기저기지 여기가 샤아악 바뀌었죠 호수가 있는 이곳을 그레이트 레이스 오데호 지역이라고 하는데요 오데호 지역에 있는 어디? 첫 번째 펜슬베니아 오하이오 미시간 아이오와 위스컨신 이 5개 주가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캬 바로 여기 이 5개 주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지역이었는데 공화당인 트럼프를 지지한 바로 이곳에 선거인단의 향배가 16년의 선거를 결정했다 이거죠 다시 말하자면 트럼프가 바로 이 지역의 문제를 거론했고 거기가 바로 트럼프의 선거에 당선의 핵심이라는 얘기죠 이 지역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 지금 좀 전에 떨어졌던 rust 벨트라고 부르죠 rust는 영어로 녹슬었다는 뜻입니다 녹이 슬었다 여기를 왜 녹슨 벨트라고 부르냐 원래 이름은 manufacturing 벨트 factoring 벨트 steel 벨트 이렇게 불렀어요 원래는 미국의 강철 산업 자동차 산업 같은 미국의 제조업의 총 중심지였습니다 여기가 다 망해서 모든 기계설비가 더 이상 가동이 안 되니 전부 녹이 쓰러 가고 rust 벨트가 되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다섯 군데를 rust 벨트라고 합니다 rust 벨트에 있는 누구 백인 남성 노동자 저항력의 이 성향들을 보이고 있는 rust 벨트 지지자가 강력하게 트럼프를 지지한 결과 트럼프가 실제로 당선되게 되었습니다 여기는 원래 제조업 지역이고 노동자도 많기 때문에 원래 민주당의 지지구역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는 미국에서 가장 큰 노조연합인 AFL-CIO란 노조가 아주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AFL-CIO는 미국 전체에 조합원이 1200만 명이 넘어요 미국 최대 노조입니다 16년 선거를 할 때도 실제로 민주당 지지세력인 AFL-CIO 지도부가 노조원들에게 민주당 클린턴에게 투표라고 했는데 클린턴에 투표를 안 했어요 지도부의 의견을 따르지 않고 전부다 트럼프를 뽑은 결과 러스트벨트의 승리야말로 트럼프의 승리의 원인이었다 다시 말하지만 러스트벨트에는 미국 제조업이 망했는데 그 망한 것에 직격탄을 맞은 백인 남성 저항력 노동자들이 다 클린턴 편을 들었다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 클린턴이 아니다 트럼프 편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볼 수 있죠 이것이 바로 트럼프가 16년대 제기했던 지점이고 바로 이 지점에 대해서 앤드류양 버니세덴스가 자기 나름의 답을 갖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를 찍은 사람이 이 사람을 이번에 찍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2부 가서 좀 더 자세히 얘기하더라구요 오늘 얘기는 1부 얘기는 이 얘기로 마무리 지으려 하는데요 과연 러스트벨트는 왜 망해서 러스트벨트가 된 것이냐 그 얘기를 해야겠네요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 제조업 중심 자본주의에서 금융자본주의로 완전히 이행한게 최근에 40년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79년부터 82년 사이에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바로 레이건 시대죠 이자율이 한때 19%까지 갔습니다 기준이자율이 19%니까 시중이자율은 더 높았습니다 20%가 넘었습니다 이자율이 높으니까 전세계 핫머니 돈들이 미국으로 막 쏠리는 거죠 미국으로 막 돈이 물려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달러를 구매해서 미국의 여러 시장에 국채라든가 주식투자를 하게 돼 있죠 달러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이 느니까 달러가치가 올라갑니다 달러가치가 올라가면 수출가는 높아지고 수입가는 떨어지는 거 그 메커니즘 아시죠 달러가가 올라가니까요 달러가치가 올라가니까 수출이 어려워지고 수입품의 물품은 싸지니까 외국 물품이 물밀듯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때 미국 시장을 휘어잡게 된 물건이 바로 일본 물건입니다 일본 자동차 전자제품을 위시로 한 일본 제품이 바로 이 80년대 초부터 미국 시장을 완전히 장악하기 시작하는데 미국의 금융자문지 이행과 밀접한 연관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87년부터 있는데요 87년 99년까지 13년동안 미국이 주식이 정말 호황이었습니다 주식가가 늘 상종가를 치는 거야 막 올라가는 거야 역시 세계의 돈이 미국으로 쏠려서 역시 아까 79년 82년과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로 이 13년간이 미국의 it업계가 급상승하던 시기와 일치하죠 따라서 이 두 번의 파고를 거치면서 미국의 제조업은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을 다 잃어버리고 수입물품에 의해서 또 고꾸라지고 돈의 대부분은 금융업과 it업과 뭐 하나 더 튼다면 엔터테인먼트업 그죠 극장이라든가 이런 곳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미국의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흐름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이것의 직격탄을 맞은 곳이 바로 아까 오하이오 주변에 있던 5개 주 러스트벨트 지역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afl cio 지도부의 말이 먹히지가 않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세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계화라 성징하는 단어는 fta죠 자유무역협정 관세 및 비관세 장병을 다 없애버리고 자유무역을 하자는 게 지난 30년 동안 엄청나게 벌어진 일이죠 이것도 미국에서 큰 영향을 미쳤는데 가장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거죠 미국에 있는 생산설비들이 생산자본들이 값싼 노동력을 찾아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전부 이전해버리는 거죠 생산기지의 해외이전 또 하나의 측면은 값싼 노동력이 미국으로 밀려들어오는 거죠 이런 식의 노동과 자본의 세계화를 통해서 미국의 제조업의 위상이 점점 떨어지고요 또 그다음에 임금도 점점 더 싸지고 이렇게 해서 생활고도 커지는 이런 식의 문제들이 세계화를 통해서 발생하였다 세 번째는 뭐냐 자동화와 인공지능이 되겠죠 더 말할 필요 없죠 자동화와 인공지능 시대는 점점 더 앞으로 심해질 텐데요 노동력 절감기술의 급격한 발전을 말하고 결국 노동력이 필요없는 생산과정을 점점 느리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아까 러스트벨트는 어떤 일이 벌어졌죠 실업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범죄가 늘고 마약도 늘고 재정적자도 늘고 회사가 없고 공장이 안 돌아가니까 실업자가 늘고 실업자가 늘니까 세수가 당연히 줄어들죠 거둘 사람이 없으니까 줄어든 거는 세수 줄고 인구는 빠져나오고 교육 수준도 저하되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 2008년도 금융위기에 마지막 직격탄을 맞아서 이 노동자와 중산층이 완전히 괴멸하게 되는 거죠 돈이 있는 사람이야 집을 살 때 그냥 자기 돈으로 살면 돼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와 대부분의 중산층은 모기지를 갖고 집을 사죠 즉 주택담보대출로 돈을 빌려서 집을 사게 돼 있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자율이 가파르게 상승하죠 이자를 낼 수 없어서 경매처분에서 알거지가 되고 그에 반해서 금융업들은 금융업 때문에 이 위기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민 세금에 근거한 구제금융을 받아서 오히려 돈을 버는 이런 황당한 사태가 2008년에 벌어지게 되는 거죠 또한 생산기지가 개도국으로 갔죠 그 개발도상국으로 갔던 생산기지는 개발도상국은 돈을 벌어서 그 돈을 다시 미국의 금융시장에 돈을 주지 않은 그래서 미국의 금융시장은 화랑을 하고 제조업계는 더욱더 권두박질치는 이런식의 상황이 발생하게 된거죠 제가 설명했듯이 러스트벨트에 노동자가 볼락하게 된 것은 어떤 한가지 원인이 아니다 금융자본주의의 발전 세계화 자동화 이 세계가 결합되고 거기에 금융위기가 한방 마지막 강판치를 때리다보니까 전체적인 괴면현상이 생긴거지 어떤 한두가지 원인에 의한 것이 아니죠 이런식의 최근에 몇십년동안 사태전개는 미국한테 좋은겁니까 나쁜겁니까 미국한테 좋은겁니까 중국한테 좋은겁니까 사태를 이렇게 보면 안됩니다 한나라한테 무조건 좋고 한나라한테 무조건 나쁘고 그런건 세상에 없어요 지금까지 얘기한걸 잘 종합해보세요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금융업자는 이런 변화가 너무나 좋죠 펀드계에서 일하고 은행에서 일하고 투자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은 너무 좋은 사회변화죠 또 생산기질을 이미 개발도상국에 이전한 산업자본 입장에서도 너무 좋은거죠 누구 이런 사태전화로 중국에서 핸드폰을 만들고 있는 애플이 어려워졌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금시초문이죠 애플은 이런 사태전화로 너무 좋아요 갑산고자에 가서 생산기질 만들어서 그걸 도로 미국에 수출하면 되거든요 하지만 굴뚝산업에 종사하던 노동자들은 삶의 추락 그 다음에 삶의 완전히 밑바닥으로 전락하는 그런식의 경험을 하고 있죠 그런식의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한쪽은 부유해지고 더욱더 피둥피둥해지는데 한쪽은 피폐해지고 가난해지는 노동자들을 자극한거죠 바로 이런 와중에 2016년 선거에서 트럼프가 이 피폐해지고 가난해지는 노동자들을 자극한거죠 어떻게 자극했냐 이 사람은 아주 단순하게 딱 두가지 원인 때문에 너희들은 가난해지고 있고 너희들은 힘들다고 얘기한거죠 뭐 첫번째 이주자 탓이자 외국에서 값싼 돈이 밀려들어서 너희들의 일자리를 뺏어간거야 저 히스패닉 애들이 너희 일자리를 뺏어간거야 이렇게 얘기한거죠 굉장히 선동적이고 일면적이라는걸 알 수 있죠 왜 해외로 생산설비를 옮긴 생산자본의 책임은 어디간거야 그 사람들도 바로 이 사람들의 생활에 직결되는데 그 사람들의 책임은 절대 묻지 않고 외국에서 온 노동자 탓만 돌리는거죠 그리고 실제로 외국에서 온 노동자들이 그들의 일자리를 뺏어가느냐 그건 아니죠 그들이 하지 않는 그 보름 더 밑에 도로설비를 깐다든가 또는 세탁소에서 일한다든가 그 백인 남성 노동자들이 하지 않던 그 하위 일들을 하고 있는거죠 사실 따라서 이거는 그 노동자의 지위를 하락하는데 더 보탬은 됐을지 모르겠지만 사태의 원인은 절대 아닙니다 트럼프는 그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하면서 멕시코에 장벽을 만들자고 주장했죠 하 선동이죠 배외주의적 선동이죠 두 번째는 또 어떤 얘기를 했냐 중국 탓이다 중국이 값싼 물건을 우리한테 막 팔아 대서 이런 일이 생겼다 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 장벽을 높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거죠 중국에서 값싸기 핸드폰을 만들어서 미국에 팔아서 엄청난 이익을 보는 회사가 바로 미국 회사 애플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값싼 노동력이 미국에 해가 됐고 이 말은 굉장히 일면적인 말이죠 선동적인 말입니다 일면을 과장해서 자기의 표를 얻으려는 그런식의 방법을 썼던 거죠 다시 말하자면 두 개의 장벽이 바로 너희들의 빈곤의 원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바로 러스트벨트에 몰락한 그 노동자의 표를 바로 사가서 자신의 집권에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개의 장벽 이거는 좀 전에 봤듯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금융자본주의 세계화 자동화 이 세계를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각각의 요소에 있어도 세계화의 일측면 한 가지 측면을 강조해서 과장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죠 바로 이 트럼프의 당선의 이유는 이 두 개의 장벽을 강조해서 이거에 민감한 유권자의 표를 얻은 건데요 바로 이 지점을 앤드류양이 본격적으로 함께 거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년에 트럼프를 뽑았던 사람은 앤드류양을 찍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 바로 이 문제 에 대해서 앤드류양은 어떤 해답을 갖고 있을까요 관심이 있으시다면 2부를 계속 봐주세요 서비스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